안녕하세요. 에몬스 가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조성재입니다. 2007년 가을 신제품 품평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2007년 트렌드가 밀라노와 킬런이 다양성과 블랙앤화이트 이런 중심이었듯이 저희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품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이 눈높이에 맞추는 디자인에 역점을 둬서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가구에 접목하여 소비자의 니드에 눈높이에 맞추는 다양한 가구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가을 웨딩 행사에도 많은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